에이 요! Do you wanna beat? 블락빙! 안녕하세요 블락빙입니다 블락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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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블락빙! 뮤직비디오 축하핏 2014년 캐릭터 촬영 역시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못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번 앨범 저희 베리굿은요. 뮤직비디오에서 저희가 은행감도로 변장을 해서 조금 악동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항상 매번 컨셉이 바뀌어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여러 개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매번 바뀌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딱 정해진 컨셉은 없습니다. 뮤직비디오 컨셉은 안 하고 무대 컨셉은 몇 번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쟁쟁한 분들이라기보다 저희보다 너무 높으신 분들을 이기면서 저희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기지도 않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실감이었네요. 지코씨는 작곡가로서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1위를 할 줄 상상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게 제 고개 중은 더욱더 상상도 못했는데 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증명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드디어 성취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불낙비 처음 1위라서 아직 많이 얼떨떨하고 많이 실감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위를 했다고 해서 1위 가수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변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여러분들한테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오랫도록 저희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불낙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무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낙비였습니다. 불낙비! 불낙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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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very very good Are you ready? I'm very very good I'm very very good I'm very very good I'm very very good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조조여 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What can I do for you?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조조여 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ercase 2 내가 모든 Acid 11 좀 보세요 알 수 있어 말해 알 수 있어 모르겠다 아니 모 confort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